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우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2학년 교과서에 나와있는 선생님, 바보의사 선생님, 글 이상이, 그림 김명길, 바로 장기려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할머니 약손을 좋아한 장기려, 의사 대다 이야기인데요. 음, 이 장기려 선생님이 왜 바보의사 선생님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아, 참 따뜻한 손이에요. 장기려 선생님 손이에요. 어느새 깜깜한 밤인데 선생님은 왜 안 자는 걸까요? 나처럼 늦게 자고 싶은 걸까요? 늦게 자면 키가 안 큰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키가 작은가 봐요. 하지만 선생님 손은 아주아주 커다랗고 따뜻해요. 병실에 누워만 있는 건 진짜 심심해요. 엄마가 일 끝내고 밤늦게 올 때까지 나 혼자뿐이거든요. 나는 몰래 침대를 빠져나와 병원 안을 돌아다녀요. 그러다 장기려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 얼른 따라가요. 병실에서 병실로, 진찰실에서 또 수술실로 장기려 선생님은 쉬지 않고 환자를 보러 다녀요. 오늘은 엄마가 쉬는 날이에요. 엄마 등에 업혀 사르르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옆 침대 아줌마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장기려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밀린 입원비 때문에 태어못하는 환자를 사무장님 몰래 뒷문으로 내보내셨대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병원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거지가 선생님 수표를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달라고요. 틀림없이 훔친 거나 준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월급 받은 걸 통째로 준 거였대요. 남한테는 그리 베풀면서 정작 선생님 가오는 소매가 나달나달하던데 월급 많이 주면서 모셔가려는 병원도 많은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돌보려고 사서 고생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 의사라잖아요. 선생님이 바보 의사래요. 장기려 선생님은 바보 의사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간호사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병원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갔지요. 하얗고 작은 집. 여기가 장기려 선생님 집이래요. 나는 코가 납작해지도록 창문에 들러붙어 구경을 했어요. 방 안에 책상, 책, 침대, 그리고 갑자기 커다랗고 따뜻한 손이 내 어깨를 만졌어요. 너 귀여워 아니냐? 이렇게 다녀도 괜찮니? 무릎 수술이 잘 돼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나는 깡충 뛰고 싶을 만큼 반가웠지만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어요. 선생님, 집도 우리 집처럼 가난하네요. 선생님은 껄껄 웃으며 나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요? 의사가 없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지뢰하고 왔단다. 병원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의사가 되고 싶었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치료에 쓰는 약이나 기구값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요즘은 건강할 때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병나고 다쳤을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때 마음먹었어요. 장기려 선생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선생님 같은 바보 의사가 되겠다고요.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의사 장기려 선생님,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장기려 의사 선생님은 평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와 세상을 치료한 의사예요. 인간 친화지능이 높았던 장기려 의사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소중히 여겨 정성을 다해 환자를 보살폈죠.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돌볼 줄 알았던 장기려는 많은 의사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음... 1979년에는 막사의 사이상을 수상했어요. 사회봉사 부분이네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음... 1952년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던 여러분들 시바이처 박사 알자 시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59년 초특급 태풍 사라가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천명 가까운 사람이 실종되거나 죽었고 백만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대요. 이때 당시 장기려 의사는 당시 발벗고 나서서 아픈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1년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가 설립됐고 1989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이던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 해산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혹시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의사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또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조금 더 들어볼까요?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키는 의사 의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보람도 많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탐구심이 높아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사명감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의사를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히 들려줄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과학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좋대요. 과학중심 학교에 진학하거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이과를 선택하고 생물과 화학을 중심으로 공부한답니다.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의과대학에 진학해 총 6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생물학이나 화학 등 자연과학의 기초를 공부하고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연구도 하죠.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답니다. 또 대학에서 의과가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할 수도 있어요. 졸업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의원을 개원할 수 있어요. 의사 면허를 딴 후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죠. 전문의 면허를 딴 뒤에는 종합, 대학, 병원 등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보면 의사가 되려면 의학과를 전공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에 지나가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입문검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 의사가 되는 길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의사가 되는 길이에요. 의학과에 입학하고 2년을 다녀요. 그리고 본과 4년을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학위 그리고 의학교육 입문검사 시험도 보고 의과 전문대학원 4년을 다닙니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병원, 종합병원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가정의원 아니면 전공과목을 살린 자기 전공과목을 살린 것을 개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생인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도덕이나 체육, 영어 기본기 기르는 방법 선생님이 잠깐 들려줄게요.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친구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의 도덕 있죠? 봉사의 즐거움 알기 봉사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친구 도와주기 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과학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과학은 우리 몸 관찰하기 우리 몸은 뼈와 근육,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신경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체 모형을 통해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세요. 아, 또 있어요. 영어와 체육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한번 볼게요. 의학은 서양에서 시작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논문이나 책들이 영어로 쓰여있고 실제 의사들이 진료할 때 쓰는 용어들도 대부분 영어랍니다. 의학 공부의 기초가 되는 영어와 미리미리 친해지도록 해보세요. 영어논 반드시 필수! 열공! 의사가 환자를 돌보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의사의 활동량은 생각보다 높아요. 매일 반복되는 진료와 수술, 그리고 연구까지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의사에게는 기초체력이 중요하죠. 기초체력은 일이나 공부든 모든 신체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체력을 말해요.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기초체력을 키워보세요. 선생님이 들려준 내용은 할머니 약손을 좋아한 장기력 의사대다에서 발췌에 들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꾸욱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